오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나병 환자가 영적으로 뭐냐 나병 환자는 육체가 썩어져 들어가고 골마지는 걸 모르는 게 나병 환자예요 무감각해진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욕심을 취하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세상의 것과 취하여서 연합되어 가고 세상으로 찌들어가서 썩은 뇌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영적인 병이 들은 걸 알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일곱째 날까지 했었죠 정결함을 받았다고 나병을 점검을 하고서도 그대로 바로 정결하다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을 여전히 장막 바깥에다가 두고 살펴본다는 거죠 그 일주일을 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정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정결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언제가 나병 환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 나병 환자예요 죄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는 죄인이거든 썩어가고 있는 죄인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 눈을 잃어버리고 귀를 잃어버리고 손가락을 잃어버리고 다리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병 환자거든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었으면 그러면 그 정결함을 정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날을 보는 7일이라는 날짜를 주님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7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를 영접하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었다고 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날로부터 이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가 7일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을 장막 밖에 거하게 한 후에 제 세상이 제 진찰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모든 털을 다 머리털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털을 다 밀고 눈썹까지 밀고 그리고 옷도 빨고 몸도 물로 씻고 나서 그가 정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정하다 라는 말만 듣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 8일째에 드리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그 7일이 지나고 나서 8일째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일에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하관자가 돼서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한례받은 세대받은 심령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옷을 씻고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고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8번째 제 8일에 무슨 일을 행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제 8일에 한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한례가 주는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기 1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도박도박 잘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냥 두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오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 앞에 두고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소권재로 들이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재를 삼고 그 어린 순냥은 거룩한 장소 고 속재재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권재물은 속재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리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 그 속권재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에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에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권재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재하고 또 제사장은 속재재를 들여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재하고 그 후에 번재물을 잡을 것이오 제사장은 그 번재와 소재를 재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재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자 21절 2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재할 속권재를 위하여 어린 순냥 한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들기 둘이나 집비들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삼아 우리가 봉덕한 레이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몇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속권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속재재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번재 그리고 소재를 드려야 돼요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제사를 하나하나 이미 했었지만 첫 번째 속재재는 우리의 원재를 하나님 앞에 죄삼을 얻는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속권재는 우리의 자범재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위하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재는 완전히 육체의 사람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원재가 사안받고 자본재가 사안받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변기로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네 번째 소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재재물, 속권재물, 번재물, 소재물이 되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제사가 주는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따라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린 순냥 한 마리를 속권재로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어린 순냥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놈과 함께 요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요제, 여와께 흔들어서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을 때 어떻게 해서 사해줄 수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로 올려 들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재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기만 했다면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만 한다면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증명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속권재가 이 땅에서 지는 모든 육체에 그 허물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의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의예요?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준 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로 짓는 그러한 죄들을 위하여서 어린 순냥과 같이 속권재물로 들여지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한눈과 함께 요제로 들여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은 그 속권재물의 피를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을 때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되는데 이 행위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도 똑같이 그 일을 합니다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이것을 바르게 합니다 귓뿌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귀는 우리가 듣는 걸 말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병 환자가 온몸이 죄로 가득했던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점검을 받고 정결함이 되었다 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엄지손가락, 이거는 손가락을 대표하는 게 엄지손가락이죠 엄지발가락은 발가락을 대표하는 게 엄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듣고 일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골로스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결함을 얻었다 하면 이제 정결함을 얻은 하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오직 그 성령을 힘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한 녹에 기름을 취하여서 그 왼쪽 손바닥에 따른 다음에 그것을 또한 그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서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리게 합니다 여우 앞에 일곱 번 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우 앞에 일곱 번 그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함을 해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죄사함 받은 것을 가르쳐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걸 하시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고린저전서 12장 3절에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용으로 말미암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시인하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제 기름을 여와를 향하여서 일곱 번 뿌리는 건 완전한 기름 부음의 뿌림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는 이제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말하느냐 하면 기름 부음으로 연결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고 피를 뿌리고 정결함을 입은 자가 또 기름을 뿌려서 주 안에서 이제 교통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바른 귀뿌리와 피를 바른 손가락 피를 바른 그 엄지발가락에 똑같이 그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 소권재물의 피 위에 그것을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기름은 그 머리에 발라요 즉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듣고 일하고 모든 행보를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 머리로부터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들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한 성령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이고 또한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한 성령은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저에게 있는 성령이 우리 집사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에게 똑같이 있는 성령이 저에게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 성령이 믿게 하고 한 성령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저런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각각 다른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한 일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누어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 내가 행하는 일에 높낮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거기에는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한 피, 한 성령으로 말면 아마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피를 바른 위에 꼭 기름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주님 안에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똑같이 임한 우리들에게는 들을 때도 같은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누구를 통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권재물에서 그 기름 한 록과 함께 소권재물로 들여진 그것을 가지고 나병에서부터 정결함을 입은 자에게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권재물로 들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권재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룩한 몸을 입게 되는구나 정결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 2사에서 53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소권재물로 들이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소권재물로 들였기 때문에 그가 시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소권재물로 들여졌기 때문에 그 시가 생명의 시가 우리에게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그 시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고린도우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분 이것이 바로 소권재물로 예수님이 들여지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소권재물은 자범죄를 없애주는 대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를 다 사해주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이 과거 현재 미래제를 다 사해줬다고 할 때 과거와 현재제는 내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다 시켜준대 그럼 미래제는 어떻게 시켜주냐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을 치고 보증으로 우리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소가 소권재물로 들여지신 것에 성령의 기름 부분도 또한 똑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피지만 부활하신 건 성령, 기름이라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만 소권재물의 효력이 우리 몸에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건 우리 육체는 언제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가 누구의 인도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냐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또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들기와 집비들기를 속죄제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드려지는 것은 속죄제예요 왜 소권재를 먼저 말했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말하였느냐 예수 그리소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치시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레이기 14장 19절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들여서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은 바른 자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속죄제물로 어떻게 드리게 해요? 레이기 4장 32절 33절을 보면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면 암컷을 끌어다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물은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장, 콩팥, 기름 이런 것은 다 태워지지만 장막 바깥에 가서 드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스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완전히 번제물에 태워져서 드려졌기 때문에 장막 밖에서 이 속죄제물은 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물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드려지게 되는데 번제물과 소제물은 재단에 드리게 되어져요 속죄제물은 장막 바깥에서 드려지는데 번제와 소제는 재단에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에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심령이 아니면 정결함을 입을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 제사가 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또 그 피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신 그 영원한 피, 언약의 피로 들어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장막 밖에서 불살라지고 피뿌림만을 뿌리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어떤 죄사함을 얻는 재물만 드려지고 육체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만 되어지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뭐까지 안전이 되어 영혼까지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입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입는 죄사함을 얻은 자가 또 그 육체도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함을 입지 못한 자는 아무리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해도 온전함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흠없는 순냥 한 마리 또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산비들기와 집비들기를 번제로 가져다가 드려야 하는 번제물이 있습니다 산비들기 두 마리 집비들기 두 마리를 갖고 와서 하나는 속죄재물로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 속죄재물에 산비들기 집비들기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산비들기나 집비들기를 가져오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속죄재물에서 드려진 것과 속죄재물에서 드려지는 것을 볼 때 속죄재물은 어린 순냥을 갖고 왔는데 속죄재물에서는 어린 암양을 갖고 오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왜 속죄재는 어린 순냥이고 속죄재는 어린 암양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육체로서 드려지는 거에서는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숫냥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죄재를 위해서 드려질 때 그 원죄, 죄성은 아담의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아담 안에서 한 아담으로 칠 때는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남자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구속함을 받은 것이 되어지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 세상의 죄인처럼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의 직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는 암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자로서 아내로서의 그 자리 이것은 죄인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죄인과 같이 오셨다가 그 죄인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재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암양으로서 속죄재물이 드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번죄와 소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지는 겁니다 향기로운 아로마로 드려지는 번죄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소죄 예수 그리소께서 겸손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드리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또는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을 드려야 한다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의 1은 광야에서 추수한 만나가 한 오멜이죠 그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한 오멜이고 에바 10분의 1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떡인 것이고 그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고운 가루로 소재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재로 드려지는 것은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재가 되어지신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드려지는 생명의 떡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교병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극기를 보시겠어요 출애극기 16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한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우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6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언약계 안에 이 항아리에 담은 한 오멜의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현재도 있나요? 없죠 이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재물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오멜의 만나 한 에바의 소재를 가졌다면 우리 심령 속에 이것이 계속 계속해서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여우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에베스 2장 6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된 자라고 말하죠 이것은 곧 우리가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우리는 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오멜의 이 만나가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있어지는 만나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말하고 있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나병에서부터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 소재로 들여지는 그 제사가 있어야지만 완전히 정결함을 있는데 그것이 여덟째 날에 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덟째 날 8일인 바로 그 한례를 받은 8일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그렇게 되어진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되어진 게 한례잖아요 그 한례 받은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먹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들여지는 소재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교병이 되어져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들여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음 가루 10분의 1 에바가 들여져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힘이 미친다면 10분의 3 에바를 드려야 됩니다 10분의 1과 10분의 3은 뭐예요? 3배의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에서 10분의 1 에바된 한 오매를 드리지만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자가 된다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 정결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면 분명히 일곱째 날 행하는 것과 여덟째 날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해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덟째 날에 해당이 되어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덟째 날에 해당이 되어져 있나요 사실상?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정결함을 입은 나병 환자 죄에서부터 정결함을 입었으면 7일에 규례를 해야 하고 8일에 규례를 해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정결함을 입어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 베드로 후서 1장 4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정결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 5장 2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해야 될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벌이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았으면 그와 같이 나 자신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그가 즉시 나병에서 깨끗하여 졌습니다 깨끗하고 진 후에 그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들여서 그에게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결함을 입은 자인지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증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죠? 깨끗함을 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봉독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래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한 문동병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은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죠 회개하고 나면 예수님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일과 8일의 규례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8일의 규례의 속제제를 다 드리고 나면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그 증거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증거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정말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정결한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결한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완전함을 입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한 몸을 입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룩한 몸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몸은 두 번째로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몸을 입은 자로서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가 요한봉호 17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그분이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걸 나타낸 것은 우리도 그 진리 십자가의 진리로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몸이 되어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몸 바로 그 성령을 받을 때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고린전서 6장 17절에 말하죠 내가 예수님과 합한 사람은 바로 한 영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이 몸이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말합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몸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쓰셔야 하는 거예요 정결한 몸이 되었다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한 몸이 되었으면 그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뽀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경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입은 몸을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누가 존경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존경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지도록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느니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몸은 바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건 나 하나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 돌로 오훅이 돌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신령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들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신령한 제사로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영적 예배 삶이라는 것은 그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신령한 재물로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재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하는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재어진 것이 깨끗한 집이고 신령한 집인데 이 레유기 14장에는 나병으로 부정해진 집을 말하고 있어요 집이 집인데 거룩한 집인데 신령한 집인데 여기에 나병이 발병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교회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레유기 14장 34절에서 47절 그 나병이 발생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나병이 발병된 것이냐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한 땅에 너희가 잃을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세당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세당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묵하면 제세당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굵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세당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오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색점이 바래진 나병으로 부정해진 집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거룩한 땅 이스라엘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죠 이스라엘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병에 걸려서 죄를 지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의 교회가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죄가 조금씩 조금씩 색점이 바래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안에 죄성이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에베스 2장 20절에서 22절이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서 신령한 집이 우리 믿는 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안의 성정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은 에베스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는데 색점이 퍼지게 했어요 그런데 에베스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이 말처럼 벽돌이 서로 연결하여서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했는데 한 돌이 색점이 발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한 돌을 빼내어서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져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이라 내 몸이 죄를 지으면 그걸 잘라버리라는데 실제로 잘라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반드시 색점이 퍼지게 한 돌은 빼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돌을 그 돌 대신하여 갔다가 그곳에 집어넣고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더럽게 되어서 죄를 져면 다른 벽돌에 옮겨 붙기 전에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악성 나병으로 집에 퍼지면 그 집을 헐고 그 집의 돌과 제목과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가라고 합니다 이 집이 완전히 이제는 한 벽돌 하나가 아니라 집 전체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을 다 헐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죄악이 있다면 주님이 그 죄악을 완전히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죄악이 내 몸에 관영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전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서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골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은이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우상승배한 것이 어떤 점을 발생하고 그것이 점점점점점점 내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그래서 내 삶의 육체가 죄의 길을 나가고 있다면 빨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스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게시록 21장 27절에 말합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체계에 기록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심판에 이르고 진멸에 이르기 때문에 결단코 나병이 걸린 벽돌은 빼내어 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한 날로부터 그 집에 들어간 사람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그 집에 들어간 자라면 죄악 가운데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똑같이 부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또 나병이 있는 집에 가서 자거나 먹거나 해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잔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같이 동고동락하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같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함께 하는 면은 나도 똑같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되어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기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구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럽혀진 자와 함께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럽혀진 나병이 걸린 집이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규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레이기 14장 48절로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색점이 없는 집이어야지만 정한 집입니다 만약에 색점이 바라면 정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봉독했던 에베스 5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주름 잡힌 거나 흠이 없는 그러한 기회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죄라는 것이 얼룩이 조금 더 색점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우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귀하고 죄를 자백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 피로 정결하고 신령한 집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니스 2장 4절에서 5절 아까 우리 봉독했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돌이 되어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퉁이돌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십자가에 나아가서 빨리 회귀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정제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강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회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질 때 우리가 신령한 집 정결한 집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바로 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묵해지면 안 되는 게 그게 더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패여서 새겨지면 안 되는 거고 그게 퍼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이 발견되면 바로 벽돌을 빼내는 것처럼 회귀하셔서 다른 것으로 채워 누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죄가 퍼져서 완전히 신랑한 집이 다 나병으로 퍼지게 되면 무너뜨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얼만큼 거룩하게 보존해야 하는지 나병의 규례를 통해서 깨달아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죄가 드러나서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에 보배피를 뿌리고 그 피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규례와 또한 그 나병이 바란 집이 어떻게 되어질 때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 참으로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가 결단코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존경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정결한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백향목이 되어지고 홍색실이 되어지고 우술초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물 있게 하시고 물에 우리가 씻겨져서 주 안에서 정결함을 있게 하시는 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살펴봐서 우리 안에 죄의 색점이 바라는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한듯이 그 모든 발견되어진 죄는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그곳에 거룩한 제세장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